그 시청자들이 거기 가라 그래갖고 잠깐만 절 좀 하고 이빠 잘되게 해주십시오 또 분노의 질주를 해야지 배터리 충분합니다 오늘 나이틴 해도 괜찮아요 여긴 한 2시간 이따가 와야겠다 매일이요 뭐 충분히 그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해갖고 예 괜찮네요 내일 아트니요 얼마? 사디카 글래스 젤리와 시라? 아 코코아 코코 코코 차라멜? 코코아 아 젤리 아 젤리 글래스 젤리와 시럽 코코 커피 타이완티 요거 보는척 해야되요 타이티 블루베리 타로스 코코아 이십파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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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하나 안 포기했어 양손으로 다 짚고 있어 나 아프지 않아 핑크받 이십파받 꺼내야겠다 좀 더 피쉬 솜탐인가 솜탐 와우 아 젤리 이십파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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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지도 않을 건데 컨텐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버려야지 비교했다고 컬컴컵 그냥 곧바로 와버렸네 아저씨 six chuang bir rio bir promotion 2 200 baht çok yummy 3 2 son oh son 성료인? 성료인 아이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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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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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뭐야 300명 나를 병풍으로 해서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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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찍고 있어야지 나를 병풍으로 해서 아이씨 그 와중에 누가 2억원 보내셨는데 보자 클렌팡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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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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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Colombologist 여성 감사합니다 탐니카구 와우 그 와중에 김비트님 너무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1억원 감사드립니다 치즈 이순자였다 오우 유 러드 드린킹 드린다 아 아 블랭 You want me to drink 블랭 베이직스트로! 안 Warrior? 바로 cathedral? 안야랑 ладно? стве終게는? 아유 한국과 함께 talked. 이 시야만 오êmement 하 revolves. 2..5ент spikes 안되는데. 이제rap 여러 frick결대? 스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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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판대요 다 다 판대요 다 다 판대요 다 판대요 다 판대요 판대요 죽인다고요 여기는 뭔가 여긴 인디 바이켓입니다 누수공장님 2억원 어 죄송합니다 늦게 읽어서 제가 다 읽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누수공장님 2억원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루에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하는데요 이바이바 오션뷰님 2천만원 감사합니다 보람라님 또 오셨네요 오션뷰님 그 와중에 또 1억원 1억 2천만원 감사합니다 꼬치구의 아가씨요 그거는 제 영상의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와중에 1억원 감사합니다 항상 보다가 생방하시길래 들립니다 아니요 제가 그 일일이 혼자서 댓글을 다 읽다보니까 다 읽고 웬만한건 대답해 주잖아요 작가가 따로 있나요 드라스틱와이 제가 직접 그냥 물 흐르듯이 한 두시간만에 만들어내는 영상입니다 아무 시나리오 없어요 비행소녀 또 보내셨네 1억원 감사합니다 저도 맥주 먹고싶어요 대신 대리만족하십시오 창비에 비행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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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원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또 스티브리님 또 여기에 질 수 없다 레이스 들어가나요 스티브리님 1억원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종일 그 영상작업하다가 밤되면 이렇게 기어 나오는거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술을 마시는건데 그것도 한 즐겁게 봐주시네 뭐 저것도 한 즐겁죠 감사합니다 토크캅 얘는 별로다 아무튼 스티브리님 그리고 비행소녀님 오늘의 오늘의 또 어 오케이 컷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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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얼 얘 계속 오는거야 왜 마윈 짜증나게 이거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있는거에요 그 오스모 포켓은 지금 넣어두고 있어요 삼성 부회장님 오셨다 이지영 아까 그 동생분 오셨어요 갤럭시 쓰세요 고치구에는 안올려나보다 비행소녀 또 4억 2천 4억 7천만원 감사합니다 메노스님 메노스님 방송보다는 베리 너무 푹 빠지지마세요 치료제도 없는데 아 이 비행소녀 또 보내셨네요 5억 7천만원 토탈 오늘은 또 비행소녀님이 저의 든든한 후원자식으로 예 꽤 비쌉니다 하노이는 정말 친절 남성 김병준님 이 와중에 1억은 감사합니다 코코카 그 와중에 비행소녀 또 보내셨네 비행소녀 현재까지 6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 라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4억 6천만원 좀 더 хоч envoy고 다시 1.5천만원 오! 아! 아! 할 건데 자 레이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? 바로 가는 곳? 바로 가볼까요? 어떡한 건가요? 내가 사러 가야지 그 오징어 내장을 줘갖고 오징어 내장 말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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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리 부분 요거 말고 아 요거 아니야 이거 요거 2 내가 많이 안 먹어 내가 아 능 능 오케이 거꾼갑 계단 오는구나 거꾼갑 그러면 배달을 배달을 올 거에요 오징어 배달을 배달을 올 거에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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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회사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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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가 고고가 지금 글램빵 님 레이스 들어갔습니다 3천만원 맞으면 3천만원 난 다 해할래요 글램빵 4천만원 뭐야 따닥 개인소녀 그만 쏘세요 현재까지 7억 7천만원 부담돼요 진짜 그러다가 바삭하시면 어떡할려고 루키아노 늦었어 뭐야 이것도 김성우님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 좋네요 뭐 항상 분위기가 좋은거 같은데 오늘은 더 좋은거 같네요 비행소녀 그만 7억 7천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 정성우님 어제 그 토탈 8억 5천만원 쓰셨는데 벌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 지레 겁먹고 그냥 다 다해해버리잖아 창돌린 그 와중에 1억원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아픔을 잃은 인터뷰가 되기를 어제 어제거 돌려봐야돼 어제 토탈 7시간이에요 돌려보지 마세요 비행소녀 꼭 갑니다 8억 7천만 미쳐 꼬마아쥬 비행소녀 그만 나 이렇게 한사람이 몰아주면 되게 죄송해요 진짜 루키아노 3천만원 띠엥님 꼭 갑시다 코콩깍 자꾸 재채기를 하네 코콩깍 클렌팡님 또 4천만원 오션뷰님 오늘 그만 쏘세요 너무 많이 쏘셨어요 그정도면 충분 송경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5천만원 가자 뭐야 정상현님 또 제가 언니가 있어갖고 언니가 근데 언니도 그 은근히 일부러 그 꼬치소녀를 나한테 보낸거 같아요 언니 넘겨 미노스 6천받으실 분 언니 넘겨 클렌팡님 그만 그렇게 한번에 올라가시면 안돼요 레이스 클렌팡님 지금 쏘신걸로 그 꼬치소녀한테 퀵 두둑해지겠습니다 민호형 하이요 짝연유님 안녕하세요 손인거 같아 아니지 아 지금 계속 이렇게 후원이 쏟아지면은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었네요 하하 잭팟 어제랑 비슷해요 언니 라인 아이디 넘겨야돼 묶고 다블루가 청바지 반바지면 아프지 않아 아 그 와중에 글램팍 충분합니다 충분해 아니 다 기죽는다니까 정상현님 그 와중에 비행소녀 미쳤다 아주 지금 10억원 와 한병 더 시켰으니까 레이스 다른사람들 기죽어요 비행소녀 아니 소녀가 왜 이렇게 소녀한테 관심이 많지 꼬치구이 소녀한테 비행소녀 뭐 Ah 참 비어 わ이 비행소 CCTV도 살짝 하고 오븐 이준 아주 só 맛있어